세금을 고의적으로 또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. 지방세를 30년 넘게 내지 않고 버티거나 9천 건 이상 체납한 사례도 있는데, 명단 공개가 과연 효과를 내고 있는지 의문입니다. 김아연 기자입니다. 체납 징수반이 안방 옷장과 서랍 안까지 샅샅이 살핍니다. 1억 원 이상 체납자의 가정집인데, 각종 귀금속과 금부치가 쏟아져 나옵니다. 또 다른 고액 상습 체납자의 집에서는 고가의 시계와 명품 가방들이 압수됐습니다.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. 66살 장 모 씨는 무려 36년 동안 지방세에 1,400만 원을 밀려 최장기간 체납자로 확인됐고, 48살 김 모 씨는 9,210건 11억 9천여만 원을 내지 않았습니다. 가장 많은 지방세를 체납한 사람은 서울에 거주하는 안 모 씨로 125억여 원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지방세를 1년 이상, 천만 원 이상 체납해 실명이 공개된 4만 1,900여 명 중 10년 이상 장기 체납자는 1만 7,900여 명으로 43%에 달합니다. 이런 지방세 체납자들 때문에 전북도에서는 매년 1,000억 원 안팎의 세금을 제대로 걷어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. 지난해에는 245명이 1,103억 원의 지방세를 안 냈습니다. 채권 추심 전문가를 영입을 했고, 상습 체납자의 은익 재산 추적과 범칙 사건으로 전환 등 적극적인 징수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. 정부는 고액 상습 체납 근절을 위해 지난 2006년부터 1년 이상, 천만 원 이상 체납자들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습니다. 그러나 실효성이 있느냐는 지적이 나옵니다. 출국 금지 등 강력한 행정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. 은익 재산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추적 조사를 강화하는 것을 병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2년 전부터는 악의적인 고액 체납자를 최대 30일까지 구금할 수 있도록 한 감치 제도가 도입됐지만, 실제 집행은 극히 드물어 제도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. MBC 뉴스 김아연입니다.